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시 마산회원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21대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MBC 경남 아나운서 백근곤입니다. 마산회원구는 도심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큰 곳이죠. 인구 20만이 넘는 마산 회원구민을 대표할 국회의원으로 누가 적합할지 오늘 토론회를 유심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본토론회 초청 대상이 아닌 기호 7번 우리 공화당의 조민기 후보와 기호 8번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허양희 후보는 두 후보의 토론회에 이어서 연설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미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산 회원구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적 경제 위기와 코로나 사태로 유권자 여러분들의 가정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저는 젊은 시절을 10년 가까이 마산 회원구 지역의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아이들을 가르친 학습지 교사로 누구보다도 마산 회원구 가정사정을 잘 아는 후보입니다. 경제 위기가 아니라 우리 서민들에게는 경제 전쟁입니다. 이 위기를 장기적으로 해결해 줄 대안을 기존 정치인들 한테서 바랄 수 있습니까? 마산 회원구 기호 8번 허양희가 우리 서민들의 기존 생존을 삼삼 공약책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8번 허양희는 서민들 경제난을 장기적으로 해결해 줄 공약을 들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마산 회원구 유권자 여러분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재원이 7경인데 1인 주주당 13억을 맡겨 놓았답니다. 그런데 기존 정당들이 언제 한번 배당금을 주자고 하던가요? 배당금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세금을 내놓고 세금을 배당으로 골고루 나눠 준 적이 있습니까? 주식회사 대한민국 주주인 마산 회원구 유권자 여러분 기호 8번 허양희는 18세 이상 1인 국민에게 평생 150만 원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국회에 통과해야만 합니다. 국가 혁명 배당금당이 꼭 해내겠습니다. 국민들의 주머니부터 챙기는 국가 혁명 배당금당이 되겠습니다. 마산 회원구 유권자 여러분 서민 경제부터 살리겠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서 돈을 주냐고 합니다. 국회의원 100명 축소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지자체 완전 폐지에서 낭비되는 국가 예산 약 300조 원을 절약 36가지 세금을 하나로 통합하고 100조 원 절감 고소득 탈세 200조 원 해수 특수 사업자 500만 명을 양성하여 100조 원 확보 양적 완화로 3년간 6천조 확보 낭비되는 세금 60% 차단하여 6,800조 재원 마련으로 기호 8번 허양이가 유권자님들의 주머니부터 챙기겠습니다. 서민 경제 위기로부터 확실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마산 회원구 유권자님들의 손발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기득권과의 전쟁, 돈과의 전쟁에서 꼭 이겨서 살만 나는 세상, 웃음꽃이 피는 세상 만듭시다. 존경하는 마산 회원구 여러분 국가 혁명 배당금당 기호 8번 허양이 기존 생장권을 배당금으로 국가에서 책임지는 시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배당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유권자님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기호 8번 허양이를 꼭 지지해 주신다면 돈 걱정 없는 세상, 누구나 중산주의 인상이 될 수 있는 세상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기호 8번 허양이 꼭 지지해 주십시오. 국가 혁명 배당금당의 삼상공략책은 30년 전부터 일괄되게 주장해온 정책으로 오로지 서민경제와 서민기초생계를 국가에서 책임지는 정책입니다. 기호 8번 허양이를 꼭 지지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산 회원구 유권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